우리 내면에 들어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주의하게 되면 우리는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주께서 도우셔서 저희 모두가 이제부터는 정말 주의 깊은, 조심성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한다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하게 된다면 바로 여러분이 보는 것이나 또 어떤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서 어떤 실패를 했다.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과거에 겪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죄에 대한 어떤 태도,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이 유혹이 우리를 죄로 이끌잖아요. 사실은 이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이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의 반응이 죄로 이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니 라고 거절하면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유혹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굴복해서 예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신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반응의 차이가 어떨까요? 우리 믿는 신자들도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를 짓죠. 그렇다면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부분입니다. 요한 1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그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그 가끔 어떤 죄에 빠질 수 없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죄에 빠진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 시제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계속적으로 죄 짓는 삶 가운데 살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 6절에도 보면 그 안에 그 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 사실 이 신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 이 말씀의 뜻은 믿는 신자는 결코 죄에 빠질 수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 바로 이런 믿는 신자는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습관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예, 바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봅니다. 예, 바로 이 믿는 신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생명은 뭐냐면 죄를 미워하는 생명입니다. 예,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이렇게 거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모든 신자 안에는 그러한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으셨나요? 예,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예,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예,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바로 그런 구원 진짜 받은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어서 죄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 구원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생명이 없어요. 예, 그는 영적으로 죽어있어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죄를 사랑해요. 예,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예, 뭐 간호할 때는 항상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예,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예, 오직 이 아담의 성품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구원 받은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믿는 신자와 믿지 않는 신자의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입니다. 예, 바로 우리 안에 심기운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믿는 신자는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요. 이 죄를 미워하는 그런 거룩한 성품이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 표식이 뭐냐 그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 그는 계속 죄 가운데 살 수 없어요. 요한 1사 3장 6절에 그 안에 그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 이 구절에 대해서 윌리엄 맥도날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예, 바로 이 구절이야말로 진짜 거듭난 성도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그런 말씀이다. 예, 진짜 거듭난 사람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요한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어떤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니에요. 예, 바로 지속적이고 습관적이고 아예 그 죄 짓는 성향 자체가 성품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이 구절은 뭐, 구원받은 사람이 어쩌다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이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고 죄 짓는 것이 그의 성향이라면 사실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윌리엄 맥도날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예, 이 구절에서 바로 이 믿는 신자는 지속적이고 습관적이고 죄 짓는 그런 성품 자체가 그의 성품인 경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 믿는 신자는요. 죄로부터 이제 돌이킨 사람들이에요. 예, 그의 죄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이에요. 믿는 신자는요.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그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또한 개인적인 어떤 연약함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죄에 대한 그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바뀐 적이 있나요? 제가 여러분이 완벽하냐 묻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때는 죄를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도 아니에요. 예, 바로 여러분, 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사랑하십니까? 죄를 미워하십니까? 예,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정표입니다. 예, 유혹받기도 해요. 그러나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해서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기뻐지가 않은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충심에는 정말 죄를 미워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 그런 어떤 죄에 대한 미움은 없어요.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거짓말하잖아요? 그의 죄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그 친구를 속여먹었지. 내가 이겨먹었어. 그런데 믿는 신자는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거짓말을 했다면 그의 죄에 대한 그의 죄에 대한 그의 죄에 대한 내가 정말 잘못했네요. 그의 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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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을 했다면 그의 죄에 대한 그의 죄에 대한 그의 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대라고 하면서 오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믿는 신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아주 큰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믿는 사람은요. 그 삶의 목표가 죄 짓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예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 죄 안 짓는 거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의 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 죄에 빠지느냐 안느냐 그것은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나는 정말 절대로 죄 짓지 말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요. 그러한 어떤 목표가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나 정말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기회가 나면 무조건 죄 짓어요. 그러한 목표가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비록 내가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내 삶의 목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는요. 믿는 신자의 경우에는요. 가끔 어떤 죄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바로 날마다 매일의 삶의 습관이 뭐냐 죄 짓는 것 항상 언제든지 거짓말할 기회가 되면 거짓말 해버리고 그리고 어떤 때든지 아주 엄흉한 그런 눈길로 여자들을 보고 그리고 언제든지 원하면 그냥 아주 그 음란물을 보고 그게 그의 삶의 습관이에요. 그러나 믿는 신자는요. 가끔은 가끔 어떤 죄를 짓을 때도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죄 짓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차이는요. 믿는 신자가 죄를 짓게 되면요. 마음의 아주 괴로움이 있어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스굴픈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된 눈길을 보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죄책감이 느껴지냐고 오 하나님 제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 지금 굉장히 괴롭네. 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자백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 슬픈 마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요. 그런 슬픔 없어요. 그냥 뭐 죄 짓고도 그걸 하나의 그냥 농담으로 여깁니다. 또 다른 차이는요. 믿는 신자는요.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 이렇게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된 눈길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나쁜 생각을 즐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입에서 아주 안 좋은 나쁜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걸 깨닫는 순간 나 이거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 1서 1장 9절 오 주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자백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깨끗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때는요. 여러분 자백해야 되는 그런 날도 있어요. 언제든지 죄를 이렇게 죄를 짓게 됐을 때 여러분 정말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 그러한 게 없어요. 그는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자백할 마음이 없어요. 예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 차이를 들어보면 이제 알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신자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없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거나 이런 거 없고 그냥 죄를 사랑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이 믿는 신자의 목표는요. 죄 안 짓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목표 자체가 없어요. 믿는 신자는요. 가끔 이렇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예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죄악되고 습관적인 죄 가운데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 믿는 신자가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책이 느껴지고 괴롭고 슬픈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요. 죄제도 그런 어떤 가책이나 이런 게 없어요. 예 믿는 신자는요. 죄를 짓게 됐을 때는 죄를 자백하게 되고 계속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삶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어떤 삶의 습관 없어요. 예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혹을 당할 때 여러분 그 죄에 빠지지 마시지요. 그러나 만일에 이제 죄에 빠졌다면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자백이 뭘까요? 여러분 자백이라는 것은요. 같은 것을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그거 죄야 죄졌어 라고 하면 예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패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요. 예 인정하시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노 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그 죄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제 어떤 실패를 하게 됐을 때 그때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도우셔서 이제 계속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예 이 믿는 신자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의 구원을 잃어버릴까요? 예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제가 구원받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이 아버지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아버지에게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 관계를 잃어버리나요? 그러면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사실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바로 이 부자 관계는 출생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걸로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그런 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별로 감사하지 않는 그런 자식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부자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런 것은 깨지지 않습니다. 두 단어가 중요한데요. 관계 교제 관계는 안 끊어집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이 교제 사귐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우정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이런 감각을 잃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 인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깨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는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구원의 기뻄을 죄짓게 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면 그 깨어진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이 다음에 또 죄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음에 그러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커진 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흰옷을 입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검은 것이 묶게 됐다고 하죠. 이미 한번 묻고 나면 다른 쪽에 또 검은 게 묻어도 괜찮아. 어차피 씻어야 되겠네. 또 다른 검은 게 묻어도 괜찮다. 여러분이 바깥으로 나가서 이슬 비가 내려요. 조금 젖게 되죠. 그런데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죠. 어차피 좀 젖은 거니까 그냥 젖어도 괜찮아. 바로 죄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식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거짓말을 만일 여러분이 즉 자백 안 하면 어차피 이 죄 지었는데 좀 더 짓지. 뭐 여기에 바로 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죄가 다음의 죄로 또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어떤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자백하지 않게 되면 다음에는 이 거짓말을 메꾸기 위해서 열 가지 거짓말을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딱 한 번 짓게 됐을 때 바로 자백하게 되면 그 다음에 더 많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2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징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2장 히브리스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시면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이럴 때는 징계하시는 거죠 7절, 8절에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징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가 징계하는 것은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을 바로잡기 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만일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가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지를 않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어떤 질병의 형태로 올 수 있고 아니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financial loss 그러면 이제 재정적인 손해를 볼 수 있고 다른 어떤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사고 나고 또 질병 걸리고 이러면 아 하나님 나 징계하셨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잘못된 것을 교정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러니 그런 일을 겪지 마시고 빨리 돌이키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징계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요 여러분을 위해서는 영원한 형벌 없죠 천국에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예,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 징계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징계 받기 전에 잘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의 징계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죄질 때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여러분 상급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대전서 3장에 예, 13절에서 15절 그 대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불타서 그냥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급을 다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신실한 삶을 살았더라면 그 일로 말미하면서 받을 수 있던 이런 상급들을 이제 잃게 되는 거예요 예,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상급을 주실 날이 옵니다 예,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떠나면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버리면 예, 우리가 제대로 살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많은 상급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주의 질 때 또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예, 여러분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66편 18절에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매일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과의 사귐을 잃게 되어버리면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리라는 확신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 삶에 자백하지 않은 그런 죄가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문제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그 죄로 말면 아마 초래되는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실은 이 결과라는 것은요 뭐냐면 여러분이 행한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어떤 초래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죄 지는다는 것은 절대로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얘기합니다 예, 사탄은 여러분에게 죄 지으면 짜릿해 이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죄 짓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고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안과 확신도 잃게 되고 더 많은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아주 징계를 받게 되고요 바로 여러분이 제대로 살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많은 상법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좋을지 않을지 잘 결정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예, 이 죄악은요 잠깐의 짜릿함을 줘요 그러나 그 죄로만 뱁는 상실,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길을 구하신다면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죄의 경우에는요 예, 그냥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어요 예, 물론 기도는 해야 돼요 예, 뭔가 이렇게 좀 상담 받는 것도 필요해요 예, 믿음 안에서 먼저 되신 형제님, 자매님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 그리고 어떤 습관적인 죄에서 빠져나오려면은 좀 지속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예, 어떤 중독적인 경우에는요 또 의학적인 도움도 필요할 수 있어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좀 심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바로 여러분과 이렇게 상호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분을 찾는 것이 좋아요 예,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분 예, 바로 그분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분에게 정직하게 여러분의 상황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바로 그분에게 지속적으로 저 좀 점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상호 책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당신은 오늘 그 죄 지었나요? 예,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예, 그리고 좀 더 나아지는지? 예, 그리고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예, 이게 바로 상호 책임 질문이에요 예, 바로 이제 먼저 되신 그런 멘토가 여러분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점검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반 직장 생활할 때 그때 모임에 많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아직 총각이었고요 저희는요, 이런 상호 책임지는 그런 어떤 그룹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매일 이제 서로 전화하면서 오늘 어디 말씀 읽었냐고 오늘 기도하셨나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나요? 예, 교회 안에서 이런 친구, 형제들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서로 점검을 주고받은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유혹받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